혁신 도시에 입주한 지도 어흔 10년 지금은 집도 상가도 텅텅 빈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밤만 되면 사람들이 사라지고 멧돼지가 출몰을 하는데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올빼미TV는 경북 김천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김천에도 12개나 되는 공공기관들이 입주를 해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국도로공사 본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혁신 도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유배지입니다. 정부 중앙부처들은 지방으로 이전 안하고 힘없는 공공기관 직원들만 내려보내서 시골살이를 시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지금 낮에 보니까 멀쩡해 보이지만 밤만 되면 여기에 불 켜지는 아파트가 3분의 1도 채 안된답니다. 김천 혁신도시 쪽에 인구가 2만 3천명밖에 안되는데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놨습니다. 김천시 전체 인구 다해봐야 13만명밖에 안되는 지방의 소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촌이죠. 여기 혁신도시는 가족을 데리고 이주한 직원들이 꼴찌 다음으로 적답니다. 유배지로 가는데 가족들이 따라오려고 하겠습니까? 애들도 아빠 나 못가 아빠 혼자가 이러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말부부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하고 일하는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내려왔나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전체 입주기업 247개 가운데 겨우 3.7%만 이쪽으로 내려왔답니다. 경상도말로 하면 3.7%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거죠. 요즘 온라인 비딩이다 해가지고 전부 전자입찰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도 여기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입찰하면 되니까 이 동네가 텅텅 비는겁니다. 제같은 촌놈들이야 이런데 살아라며 살지만은 서울 살던 사람들 시골에 오면 죽는줄 압니다. 공기업 바로 옆에 협력업체들 들어오라고 지어놓은 테코노밸리 이 건물도 지금 텅텅 비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령상가가 됐습니다. 혹시 원수를 졌거나 저사람 꼭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사람 있으면은 김천상가에 투자를 권유를 하십시오. 반드시 1년도 못버티고 폭삭 망할겁니다. 텅빈 상가 건물만 여기저기 막 때려져 놨습니다. 여러분 건물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새 건물주 이렇게 큰 빌딩 지어놔도 월세 들어오는 손님 없으면은 거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상가쪽 거리로 나와봤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사람이 한산합니다. 주말만 되면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기차역으로 가거나 버스를 타고 전부 서울로 올라가버리고 주말이 되면 이렇게 한산한 유령도시가 된답니다. 구미 김천 역앞인데 여기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역전앞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됐죠. 역전이라고 하든지 역앞이라고 해야 됩니다. 도로 쪽의 상가들은 장사를 지금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요 뒤쪽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대로에서 코너만 살짝 돌면은 이렇게 빈 상가 유령 상가가 줄을 서 있습니다. 1-2년 전에만 해도 상가 공실률이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가지고 45%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상가 공실률 중에 최고랍니다. 우리 58년 개띠 형님들 퇴직금 받아가지고 여기 투자 많이 하셨는데 이게 새가 나가야죠. 월세가 안나가니까 계속 이자만 내고 있다가 결국에는 파산하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옛날 고래등 같은 양반집에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는데 그걸 구경하고 있던 거지 아버지가 거지 아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불날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탈 집도 없다. 거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불탈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재산에 대한 걱정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한 겁니다. 그렇다고 거지가 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상가나 건물 가지고 있어도 장사도 안되고 돈도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저기 보이는 식당 3개만 딸랑 영업을 합니다. 밤이 되면 혁신도시 상가 쪽에는 사람들도 거의 안 다니고 음식 냄새가 나다 보니까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온답니다. 김천 혁신도시 쪽에는 안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하면 김천 구도심으로 가거나 구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상가만 지어놨지 도시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빈약합니다. 혁신도시 이거 지을 돈으로 국가산업단지 크게 만들었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김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겁니다. 저기 널부러져 휘날리는 현수막 한번 보십시오. 홍보관 분양한다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찬연이도 없고 홍보관 자체가 벌써 폐건물이 됐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저런게 바람에 휘날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구미 김천역 여기에서 KTX 타면은 서울까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직원들 주말되면 KTX 타고 다 올라가 버립니다. 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큰 상가도 이렇게 텅텅 비어있습니다. 1층이 비어있으니까 뭐 2층 3층은 볼 것도 없죠. 역 앞인데 대낮에도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건물 위쪽으로 한번 쫙 올려다보면 상가가 들어왔다면 간판같은게 걸려있어야 되는데 간판이 없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오피스텔 건물도 지금 공실이 넘쳐난답니다. 우리나라는 노가다 삽질공화국입니다. 무슨 개발을 해야 되고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고 도로를 닦아야 되는지 한심합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1층인데 텅텅 비어있고 여기 마트가 하나 있네요. 처음에 저 장사하는 줄 알았는데 다 망했습니다. 매매,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상가 뒤쪽으로 나와보니까 여기도 무슨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온천개발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남녀사우나 천평 엄청나게 크네요. 2018년 9월 오픈 예정인데 오픈은 커녕 이렇게 폐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온천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죠. 아마 건물에 뭔가 온천사업을 해보려다가 저렇게 지금 유치권 행사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온천 폐건물 뒤에도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 저게 다 비어있는 상가 건물들입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2만 3천명밖에 안되는데 상가는 엄청나게 많이 지어놨습니다. 혁신도시의 지진은 참 좋았습니다. 서울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좀 분산시키자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이제 떠나버리는 유령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단독주택용 부지도 이렇게 잘 닦아 놨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집이 몇 채 안 지어져 있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몇 군데 돌아봤는데 성공한 데를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의 지진은 참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